활력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만이 왜 유행병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970년부터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 즉 안 좋은 가공식품, 설탕, 액상과당, 정제된 곡물들, 즉 탄수화물의 증가로 인하여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탄수화물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의 킹스맨2를 봤는데 거기서 악역을 맡은 포피의 대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코카인보다 8배의 중독성이 있고 사망률은 5배가 높은데 합법인 물질이다. 일단 합법이면 포부스 500인 안에 든다. 그러나 코카인을 팔면 철창행이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고 식욕조절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따라서 음식을 계속 찾게 하는 탄수화물 중독을 만들어내고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만의 원인에는 먹는 것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유전적으로 잘 살아남기 위하여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되었을까요? 유전이라면 갑자기 1970년부터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선천적으로 비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비만하게 변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유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베시티코드 파트 1-2 더 에피데믹 비만의 유전 비만이 가족력을 가진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 비만 아동들의 형제 자매들 또한 비만인 경우가 자주 존재한다. 비만 아동들은 비만한 성인이 된다. 비만한 성인들은 비만 아동들을 낳는다. 아동기 비만은 성인 비만율의 200%에서 400%를 높인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논쟁은 이러한 사실이 유전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지 환경적인 문제에 의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가족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적인 특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비만은 1970년대 이후로 만연하게 되었다.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짧은 시간 이내에 변화할 수 없다. 유전학은 개인의 비만 위험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전체 인구가 비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환경을 살아가는 가족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음식을 섭취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진다. 가족들은 차를 공유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동일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비만의 주된 원인을 현재의 환경을 고려한다. 전통적인 비만 칼로리 이론들은 이 독선 환경이 음식 섭취를 유발하고 신체 운동량을 줄인다며 이에 죄를 전가한다. 식단과 생활습관은 1970년대 이후로 꽤 크게 바뀌었다.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으로의 변환 하루 식사 횟수 증가 외식 증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증가 차와 운송수단에서 소비하는 시간의 증가 비디오 게임의 유행 컴퓨터 사용의 증가 식이설탕 섭취량의 증가 과당 함량이 높은 콘시럽 사용의 증가 1인분 양의 증가 이 모든 요소들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비만에 관한 현대 이론들은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에 고려하지 않는 대신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비만을 유발한다고 믿는다.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자유적인 행동들이다. 유전적인 요소는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의 비만의 유전적인 요소의 역할은 얼마나 큰 것일까? 천성 대 후천성 유전적 대 환경적 요소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입양 가족을 연구하는 것이다. 입양아를 생물학적인 부모와 입양 부모와 비교하는 것으로 환경적 영향을 상대적인 기여도는 분리될 수 있다. 닥터 알버트 스턴 카드는 비만에 관한 고전적인 유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물학적인 부모에 관한 데이터는 보통 불완전하고 기밀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에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다행히도 덴마크의 입양 등록부는 비교적 완전하며 두 부모의 정보 모두 접근 가능하다. 닥터 스턴 카드는 540명의 덴마크 성인 입양야들의 샘플을 연구하면서 그들을 입양 부모와 생물학적인 부모와 비교하였다. 만일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면 입양아들은 그들의 입양 부모를 닮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면 입양아들은 그들의 생물학적인 부모를 닮아야 할 것이다. 입양아와 입양 부모의 체중 간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입양 부모의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많이 나가는 것은 입양아의 체중에 아무런 영향에 끼치지 않았다. 입양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은 입양아의 체중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꽤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존 칼로리로는 인간의 행동과 환경 요인을 비만의 원인으로 여긴다. 식이수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사탕 섭취, 운동 부족, 차의 개수, 놀이터 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비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가장 뚱뚱한 입양아의 입양 부모의 체중은 가장 적게 나갔다. 입양아를 생물학적인 부모와 비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체중 간의 연관성은 아주 강력하였으며 일관적이었다. 생물학적 부모들은 입양아들을 키우거나 그들에게 영향적인 교훈을 주은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만의 경향은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한 아이를 생물학적인 가정으로부터 마른 가정으로 이동을 시켜도 그 아이는 여전히 비만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선 쌍둥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구분하는 고전적인 전략이다. 일란선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며 일란선 쌍둥이는 서로 유전자의 25%를 공유한다. 1991년에 닥터 스턴 카드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환경에 자라지 못한 일란선 쌍둥이들과 일란선 쌍둥이들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체중을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자란 다른 환경들의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비만 연구 공동체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왔다. 약 70%의 비만은 가족력이다. 70% 체중을 얻을 수 있는 경향의 70%는 혈통에 의해 결정된다. 비만은 압도적으로 유전적이다. 하지만 오직 유전반이 비만의 유행을 가져왔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비만 발생률은 지난 몇십 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비만의 유행은 한 세대 기간 동안 나타났다. 우리의 유전다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없다.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쓰리프티 지니 가설 비만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는 가장 초기의 시도는 쓰리프티 지니 가설이며 이 가설은 1970년대에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 가설은 모든 인간들이 생존을 위해 지난혼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추정한다. 논쟁은 이렇게 진행된다. 구석기 시대의 음식은 아주 드물었고 얻기 힘들었다. 배고픔은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다. 쓰리프티 지니는 우리가 가능한 많이 섭취하도록 하며 체중을 증가시키려는 이 유전적인 경향은 인간을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신체의 음식 저장량, 즉 지방,을 늘리려는 것은 음식이 드물 때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로리를 저장하는 대신 칼로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생존에 실패하게 되었다. 하지만 쓰리프티 지니는 현대에 먹을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는 잘못 작용하고 있다. 비만과 체중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지방을 축적하려는 유전적인 욕구를 따를 뿐이다. 썩어가는 수박처럼 이 가설은 표면상으로는 꽤 멀쩡해 보인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썩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이 저체중이나 과체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뚱뚱한 동물은 날씬한 동물보다 행동이 더 느리다. 포식자들은 아마도 날쎄고 빠른 동물보다 둔하고 살집이 있는 동물을 사냥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뚱뚱한 포식자들은 날쎈 동물들을 사냥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체 체지방은 생존에 있어서 항상 이익만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생존에 있어서 크나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채널에서 뚱뚱한 얼룩말이나 가재를 본 적이 있는가 뚱뚱한 사자나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는가 인간이 유전적으로 과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추정은 맞지 않는 사실이다. 배고픔에 호르몬적인 신호가 있듯이 우리가 배가 부를 때 그만 섭취하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도 있다. 뷔페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배불러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계속해서 먹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결국 구토를 하게 만들 것이다. 과식을 하도록 하는 유전적인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방어 기재가 존재한다. 슬리프티지니 가설은 만성적인 음식 부족이 비만을 예방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전통적인 사회들은 1년 내내 음식이 충분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토켈루 남태평양의 부족은 코코넛, 빵나무, 열매, 생선 등에 의지하며 살아갔으며 이 음식 재료들은 1년 내내 충분히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식단이 서구화되기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비만은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었다. 현대 북미에서도 대공황 이후에부터 널리 퍼진 기근은 두문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비만 발생률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음식이 풍부하게 제공되는 환경에서도 병적인 비만은 아주 드물다. 풍부한 음식은 동물의 체중 증가가 아닌 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쥐나 바퀴벌레를 생각해보라. 음식이 부족할 때 쥐들의 개체수는 적다. 음식이 풍족할 때 쥐들의 개체수는 폭발한다. 이때 병적으로 비만인 쥐들보다는 정상 크기의 쥐들이 대부분이다. 체지방량이 높은 것에는 생존적인 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 남성 마라톤 선수는 5%에서 11%의 체지방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 체지방량은 음식첩치를 하지 않고서도 한 달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특정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살이 찐다. 예를 들어 곰들은 동면 이전에 주기적으로 체중이 증가된다. 별다른 병을 얻지 않고도 하지만 인간은 동면을 하지 않는다. 뚱뚱한 것과 비만한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비만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뚱뚱해지는 것이다. 곰, 고래, 바다코끼리와 다른 뚱뚱한 동물들은 건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뚱뚱한 것이지 비만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전적으로 뚱뚱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는 비만 보다 많은 것을 더 선호하였다. 슬리프티지니 가설은 비만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만을 설명할 수 있을까? 파트 3 A New Model of Obesity에서 볼 수 있듯이 비만의 근원은 복잡한 호르몬 불균형과 높은 혈액 인슐린 수치에 중심을 둔다. 아기의 호르몬 프로필은 출생 이전 모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이후의 삶에서 높은 인슐린 수치와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칼로리 불균형 이론은 비만의 경우에서 이러한 우세적인 유전적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비만을 보았을 때 이러한 유전적인 효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비만의 요소들 중 70%만을 설명할 수 있다. 비만을 유발하는 요소들 중 나머지 30%는 우리의 조절하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식단과 운동만이 정답인 것일까? 오늘 책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